아 슬슬 결혼 준비도 해야 되는데 재테크라도 시작해야 되나? 야 김대리! 어? 선배 뭘 그렇게 보고 있나? 아 저도 이제 재테크 한번 해보려고요 음 재테크 선배는 재테크 하고 계세요? 야 요즘 재테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어? 주식도 하고 펀드도 하고 아니면 부동산? 요즘엔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이 최고지 응? 주식... 부동산... 그럼 제 또래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? 뭘 그렇게 고민해요 직접 비교해보면 되죠 예? 김대리의 재테크를 바꾸다 또래와 비교해보고 자산관리도 스마트하게 그럼 난 일단 적금부터 시작하면 되겠는데?